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윤재TV 한상욱입니다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거래 연속으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HLB입니다 HLB가 기특하죠 최근과 같은 좋지 않는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HLB이고 사실 10월달의 일정을 앞두고 나서 확실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HLB입니다 우리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포트폴리오 관리 이슈 때문에 체험 신청하신 분들의 포트를 한번 쭉 봤는데 좀 많이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를 하면 끝나요 포기를 하면 실제로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래를 준비하시고 종목에 대응하는 방법과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는 실제로 기회가 왔었을 때 좀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게 준비를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수익도 수익인데 수익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도움드리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HLB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HLB를 보면 어떤 종목이 지금 생각나는지 좀 브리핑을 드릴까요? 어떤 위치가 생각나는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딱 이 고간이 생명이랍니다 이렇게 차들을 쭉 등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탁 이 고간이죠 이 고간인 것 같습니다 이 고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도 상반기 이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이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은 여기 2022년도 12월달 그리고 2023년도 1월달 이 자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슈와 모멘텀을 명확하게 앞두고 지금 대차상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곰곰이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메이저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굳이 돈을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섹터도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고 바이오 업종이 지금 나쁘지 않은 가운데 기술 수출, FDA 승인 등등 삼상 성공 여러 가지 이슈 거래가 슬슬 나와주고 있죠 HRB도 지금 명확하게 본심사 들어가주고 있고 내년에 상용화를 기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붙여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을 한 번 더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분들께서도 지금 HRB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조금 10월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 구간은 35,000원하고 36,000원 구간이에요 이쪽에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건지 이 가격 구간까지 올라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실상부 팩트고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제가 본인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아주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주 괜찮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얼마만큼 소화해주는 싸움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공매도를 쳤다 상환도 많이 해나가고 있죠 상환도 많이 해나가고 있다는 뜻에 대해서는 주가 하방에 배팅하는 이들은 수익실현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기관들 순매수세 어마어마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좀 매수입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투신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이죠 결국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고매도 쳤었던 금융투자들이 사실 조금 쫄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 때문에 항상 화이팅이시고 어차피 이런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직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벤지TV 꼭 체험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HLB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 제가 다음주에 연휴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